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이직그래머의 어법 두 번째 단계죠 70페이지를 보십니다 문장의 원리와 확인학습 문제 여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풀어오시라고 했는데 풀어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01번 문제 옆에 써놓으십니다 주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 주절을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주절 마침표 주절 마침표 이래서 단문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앞에 것을 단문으로 주절 그냥 두고 그리고 등위접속사를 중간에 끼워서 주절 이렇게 두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절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주절, 주절은 또 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이것이 단문이다 또 이것이 단문이다 이러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중문의 문장이다 그래서 영어는 단문도 있고 중문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것을 종속절로 만들어서 뒤에 주절을 이렇게 붙인다거나 또는 주절을 앞에 쓰고 뒤에 종속절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서 이런 문장 우리는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1번에서 1번의 1번 If you come here 만약에 당신이 여기로 온다면 I'll be very happy 나는 무척이나 행복할 것입니다 부사절, 주절 종속절, 주절의 복문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I used to like you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하곤 했었다 used동사 원형은 뭐뭐하곤 했다는 뜻입니다 used동사 원형 이때 내가 당신을 과거에 좋아하곤 했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도 주절이 앞에 나오고 종속절이 나왔기 때문에 복문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Though she is very young 비록 그녀가 무척이나 어릴지라도 But 하지만 She is brave 그녀는 용감하다 자 주절이 앞에 나오고 But 또 주절이 뒤에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앞에는 Although라는 종속접속사가 Though라는 종속접속사가 나오고 그래서 종속절, 등의접속사, 주절이 되어 있는 틀린 문장이죠 따라서 3번에는 Though를 없애든지 But 없애서 등의접속사를 없애든지 해서 복문이나 중문의 형태를 취하는 게 맞죠 자 네 번째 갑니다 Let me 50 dollars now 지금 나한테 50불만 빌려주시게 그러면 I'll pay back to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는 그것을 갚아줄게 그래서 앞에는 명령문이지만 주절의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또한 주절의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중문이라 한다 자 밑에 별표 3개 들어가 있는 주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 바로 우리가 그래머 어법 1강에서 배운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다음 중 핑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 여기서 원은 주어입니다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묶습니다 원이 주어고요 전치사 오브부터 principles까지 묶어주시고요 In biology In부터 biology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랭크 나오고 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주어고 이게 동사를 찾는 위치죠 동사 뒤에 됐은 뭐예요? 접속사죠 그리고 이쪽 뒤쪽에는 종속절이 나온다는 거죠 All living things가 주어고요 Must come 이것이 동사고요 From other living things 이것이 전년구로써 이렇게 수식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명사절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대절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대절과 같은 사실이다 얘가 단수 주어니까 동사 단수 들어가야죠 거기에 단수 개념인 역시 2번과 4번은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제구의 가치가 없고 1번은 해부 동사인데 헤드 동사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해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대절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대절이다 그래서 여기에 얘는 주어지만 이쪽에 있는 주격보호의 명사절이 됩니다 같은 뜻이 되겠죠 자 2번에 3번이 정답 3번 봅니다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The linguistic institute was blank in 2011 자 언어협회 그 언어협회가 2011년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이라고 하는 2011년이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 과거 표시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과거형 동사가 워지로 들어가 있고요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두셔야죠 모든 동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동사가 있고 과거형 동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 분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파운드와 같은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현재형 동사가 되겠고요 얘도 과거형 동사가 되겠고요 또 과거 분사인데 두 개 다 타동사지만 의미가 다르죠 위의 것은 파인드니까 찾다 알다 발견하다 그죠?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타동사로서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잘 보세요 앞에 이렇게 해부 해즈가 들어가고 뒤에 pp를 붙이면 이건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드 pp가 되면 이것은 과거 완료라 하는데 여기 비동사 뒤에 이렇게 pp가 들어가면 얘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것도 첫 번째 경우도 두 번째 경우도 세 번째 경우도 전부 동사는 맞아요 그렇지만 얘는 현재 완료형 동사라고 하고 얘는 과거 완료형 동사라고 하고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얘는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수동태죠 자 그런데 주어가 동사 당하다 돼다 지다 그래서 돼 지 당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협회가 2011년도에 세워졌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죠 파운디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is is an simple case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관사를 붙인다는 것은 관사는 뭐예요? 어 언 더 이런 게 나오죠 자 어나 언이나 더가 나온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관사가 나오면 부정관사 A가 됐든 언이 됐든 더가 됐든 여러분 머릿속에는 반드시 명사를 뒤에서 찾아서 명사까지 관사부터 명사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명사구라 합니다 명사구 명사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사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나 동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보면 일단은 부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형용사가 들어간다 해도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관사와 명사 사이에 지금 심플이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관사 언과 명사 케이스 사이에 심플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니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를 찾아야지 자 부사 1번은 형용사 2번은 명사 3번은 부사 4번은 except는 전치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단순한 간단한 사례 사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간단한 사례이다 특별히 단순한 사건이다 케이스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케이스의 뜻은 명사일 때 상자 소송 경우 사건 환자 이런 뜻이 있어요 환자란 뜻도 있습니다 더 페이션트 잘 기억을 하신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가 합니다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is book is of 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 of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죠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뭘 가져옵니까 그쵸 목적어를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명사가 나오거나 명사 구가 나오거나 또는 명사 절이 나오거나 또는 대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브 다음에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1번 형용사 2번 명사이면서 동사용태죠 유즈가 유즈가 사용하다 이용하다 하면 동사지만 이용 그러면 명사거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 무사 4번은 투부정사 전치사 뒤에 전치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 써볼까요 오브 오브 투 바이 위드 포 액트 온 인 기본적인 전치 이런 걸 쓰더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투부정사 쓸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면 전치사 뒤에는 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 전치사와 이 전치사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요것이 맞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여섯번째 볼게요 종속절에 밑줄을 치고 어떤 종속절인지 선택하시오 각 문장에 웬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종속절은 뭐예요 뒤에 주어동사에 절이 있기 때문에 종속절인데 주절은 앞에 종속접속사가 없는 거고 종속절은 종속접속사를 먼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절은 이렇게 표시하게 했다 S1 V1 종속절은 어떻게 표시한다 종속절은 그렇죠 S2 V2로 표시할 건데 종속절의 첫번째 단어는 여기는 종속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종속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면 얘는 명사절이고 그래서 여섯 개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형용사절인데 수식 요소 중에서 다섯 번째 제 오 수식 요소가 되겠고요 이 때 형용사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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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선행사를 꼭 가집니다 선행사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서 부사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제 6 수식 요소가 되며 이 앞에는 여기는 선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종속접속사가 시간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as as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건 if 양보 though although 이유 원인 because as 그 다음에 뭐뭐한 채 비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등등을 나타내 준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만 여러분 인지시켜 드릴게요 이게 명사절이다 라고 판별하려면 그 절 전체가 문장 전체에서 문장 전체가 뭡니까 대문자로 써서 마침표까지 끝나는 부분에 종속절이 있다 종속절은 뭐다 종속접속사가 있고 뒤에 절이 들어있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가 있는 거다 이 모양새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절이다 하지만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서 수식한다 형용사절이다 아니면 because though if although until as 같은 것들이 이끌면서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비례 대조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부사절이다 자 들어가 봅니다 여섯 번째 종속절에 밑줄을 치고 어떤 종속절인지 선택하시오 the day will necessarily come 여기까지 will come 주절의 동사니까 the day는 the day는 주어입니다 따라서 자 이것은 낮이란 시간이 밤이 아니라 the day 낮이 더 나이트 밤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들한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날이 뭐야 그죠 시험에 합격하는 날인지 아니면 로또가 되는 날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죠 뭐 약속한 그날인지 정부가 불확실하지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뒤에 왼절이 있습니다 My dream will come true 잘 봐요 내 꿈이 미래에 실현되어질 그날 그래서 실제적으로 when 이하의 절은 앞에 come 이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the day 이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절입니다 the day 뒤에 왼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the day when my dream will come true will necessarily come 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길면 가짜 주어를 쓴다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영어는 주어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형태가 발달되어 있는데 주어의 일부만 떼다가 뒤로 이동시키면서 명사절인 것처럼 부사절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come은 자동사니까 명사절 안 되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한 정보를 보충해 주려면 왼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형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종속절의 밑줄을 치고 어떤 종속절인지 선택하시오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알지 못해 나는 알지 못해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무엇을 이게 궁금하죠 무엇을 이 궁금한 부분이 영어에서는 무슨 뭐라고 하죠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웬이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명사절로서 들어가 있는데 이 명사절은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명사절은 명사절은 뭐 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부어 동격 중에 한 가지 한 개의 기능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입니다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동격 중에 한 가지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명사절이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When the famous entertainer will come back on TV 그 유명한 연예인이 브라운관으로 언제 복귀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웨니아의 절은 언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 복귀할지 브라운관으로 해서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명사절을 만들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언제 그 유명한 연예인이 돌아올 것인지 브라운관으로 이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 칭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제 설명이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빨리 앞으로 그죠 브러쉬업원 복습과정으로 올라가서 빨리 한번 다시 보시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명사절 여섯 개 형용사절 열 개 부사절 많다 그런데 어떤 것을 명사절이라 하고 형용사절이라 하고 부사절이라 하느냐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영어공부를 계속해간다 압착유리를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보다는 몽상으로 공부한다 안되죠 명확하게 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종속절에 밑줄을 치고 어떤 종속절인지 선택하시오 When my father was born on the 25th of June in 1950 the Korean war broke out 나의 아버지께서 1950년 6월 25일 날에 태어나셨을 때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참 제가 아는 친구 아버님께서는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이 말이 맞는 듯도 해요 왜냐하면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지만 물론 죽음과 삶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제가 이야기할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대를 이제 내일 하게 되는 내일 군에서 제대를 내일 하는 겁니다 이 친구 아버님께서 지금 아마 90이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위기를 넘기셔서 그런지 장수하시고 지금 뭐 그렇죠? 건강상태가 싹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90이 넘으신 분 치고는 괜찮으신 편인데 내일 제대를 하는데도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6.25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등에 고참이라고 해서 근무 안 쓰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참들도 근무는 다 쓰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제대지만 오늘 근무를 딱 설력으로 했더니 그 밑에 아껴주던 졸병 후임이죠 후임 후임이 아 무슨 무슨 병장님 내일 저녁이신데 오늘 제가 기념으로 대신 이 근무를 서드리겠습니다 아이 괜찮다 후임병 아닙니다 잘해주셨고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제가 근무를 서겠습니다 어 그럴래 이러고 친구 아버님이 그 후임병에게 그 자리를 딱 물려주고 고맙다 잘 서고 오시게 내일 보자 이러고 취침을 하라고 친구 아버님은 가고 내무반으로 향하고 있고 이 후임병이 여기서 대신 다른 그렇죠 어떤 병사와 근무를 딱 쓰고 있는데 이 아버님이 내무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콰 폭탄이 터진 거예요 전시 상황이죠 근데 그 초소를 때려버린 거예요 폭탄이 그래서 그 후임병과 같이 그죠 이 친구 아버님 대신 섰던 후임병 그리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서 산하하셨다 이야 이게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어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참 숙연해지고 이게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이거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지 그래서 물론 인생은 후회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죠 실패를 해서 결국 단단하게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그러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니 아니면 뭐 하라고 하니 그거 공부하는 게 그리 힘드냐 하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직업이고 입장이다 보니까 공부가 사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직장 상사가 그죠 뭐 욕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 상황이 끝날 수 있는데 이 공부는 두드리고 때리고 부숴도 내가 어느 만큼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늘 불안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이 연속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가야 내가 합격할 것인지 또 내가 많이 왔지만 경쟁 상대들이 쟁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막 허우적거린다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이걸 선택을 했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후회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한번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뒤에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하리라 근데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결국 만약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한 만큼의 노하우로 반드시 다른 걸 하시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질 거다 박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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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철학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여덟 번째는 컴마 다음에 주절도 과거형 동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그죠 그래서 과거 was born 이게 부사절 컴마 주절이기 때문에 사실 공의 6번 7번 8번은 전부 복문입니다만 6번은 형용사절 7번은 명사절 8번은 부사절 항상 6, 7, 8번에 종속접속사 뒤에 붙어있는 절을 종속절이라 한다 그런데 셋 중에 무슨 절인지 반드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문장이라고 말하려면 거기 앞뒤에 봐봐요 6번은 6번은 The day will necessarily come 7번은 They don't know 8번은 The Korean war broke out 주절이 반드시 단 한 개 그 문장을 이끌고 가는 주절이 반드시 한 개 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수식 요소를 가로 분석으로 묶어보라 밑에 해설로 되어있는 부분에 묶여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베이식 잉글리시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본강에서 수업할 때 상당히 쉽게 이해되도록 지금 그 양념 바르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꼭 수식 요소다 그러면 이런 머릿속에 아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식 요소가 이렇게 묶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제가 지금 몇 개를 그리고 있으니까 6개예요 그래봐야 얘들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얘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지들이 아무리 어떤 재주를 비워도 6개의 모양밖에 안 되고 형용사처럼 형용사가 뭐예요 그죠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이 형용사예요 beautiful country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한 친구 honest friend honest가 정직한 아름다운 한 운 한 의 적인 이런 것들이 형용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말들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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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서 일찍이 아침에 에게로서 리히 장소 시간 방법 양태 빈도 그죠 뭐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에게로서 리히 등으로 해석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부사적 기능을 한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수식 요소는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단어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단어가 세 개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냥 딱 묶여서 첫 번째 수식 요소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수식 요소는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나 대명사까지 세 번째 수식 요소는 투부정사가 만들어내는 형용사구 부사구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만들어내는 다름 아닌 분사 구문의 형태 다섯 번째 것은 후나 위치나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만들어내는 선행사 수식 요소들 여섯 번째는 접속사 if because though 이런 것들이 주어동사 형태로 만들어내는 수식 요소 얘들은 잘라봐야 두 가지 기능밖에 되지 못한다 끝 자 1번 보겠습니다 to help the poor in slums 자 여기서 묶어야 될 것은 in slums 슬럼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1번에 명사절 하나 있죠 what we do 이런 걸 이렇게 묶어야 돼요 명사절 what we do 자 두 번째 갑니다 seen from a distance seen from a distance seen from a distance seen으로 시작하지만 from a distance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seen부터 distance까지 멀리에서 보여지는 산이 사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seen은 the mountain이 see 하는 것이 아니라 seeing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이죠 그래서 과거 문사 why dinosaurs became extinct 자 여기서는 still을 묶어줍니다 still 이게 수식 요소입니다 2번은 seen부터 distance까지 like부터 lion까지 like a lion 그거 안 묶였네 like a lion도 묶여야 돼 형용사 역할을 like a lion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공룡들이 멸종되었는가 명사절이에요 왜 이지란 동사 앞에 쓰여있으니까 멸종되었는가는 명사절 still 여전히 아직도 mystery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still이 부사로서 요거죠 still 단어 하나짜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hough it was raining 여기요 though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을지라도 아무도 늦지 않았다 for the ceremony 후기가 아니에요 for the에요 죄송해요 for the ceremony for the ceremony 자 밑에는 더로 썼죠 for the ceremony 그 결혼식에 아무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though부터 raining까지 묶고 for부터 ceremony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임스 딘과 그의 청바지는 that we remember 이거죠 that we remember 형용사절 우리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제임스 딘과 그의 청바지는 will last 지속될 것이다 forever도 묶어야 돼요 영원히 첫 번째 수식 요소죠 대절 묶었지만 forever에도 묶어야 돼요 그렇게 forever 묶습니다 forever도 묶습니다 묶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섯 번째 I have a lot of friends to help m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까지 묶어주는 거야 자 이 요소가 여기 들어가고 이 요소가 여기 들어가고 이게 제일 큰 요소 점점점점 큰 요소가 작은 요소들을 포함할 때는 그걸 따로 묶지 말고 포괄적으로 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election까지 자 따라서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참모진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일곱 번째가 합니다 투데이 묶어야 돼요 첫 번째 수식어입니다 투데이 자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가 이거예요 all over the world 이게 첫 번째 수식어 묶어주고요 투데이 묶었지요 all over the world 묶었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use 사용합니다 cell phones 휴대폰을 made in Korea made in Korea 묶어야 되겠죠 한국에서 생산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밑에 정답을 참조하시고요 8번 the woman wearing a pink dress pink dress wearing a pink dress 묶어주시면 바로 4번의 현재 분사로 시작되는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여성은 나의 이모다 고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거기 5번의 포에버 이거 묶어주는 거 하고 2번의 라이크 라이언 묶어주는 거 하고 4번의 for the ceremony 더의 티차 빠진 거 이런 거 수정해 놓으시고요 10번 갑니다 가장 고난이도 다음 문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시오 I though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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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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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used in that sentence was wro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죠 자 나는 생각했다 that는 접속사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 대시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조를 이렇게 잘 알면 여러분들 있죠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I think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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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used in that sentence was wro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that부터 that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얘는 접속사 이건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맞게 들어가서 얘는 형용사 지시 형용사 이건 이런 인용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의 부호라도 소리라도 뭐라도 그냥 명사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얘는 주어는 얘예요 그 다음에 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스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얘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 이 관계대명사절 속에 주어 얘 얘는 동사2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이 S2가 지배하는 동사가 누구냐 여기예요 V2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속에 주어하고 동사하고 보호 사이에 이만큼의 형용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그 남자가 그 문장 속에 사용했었던 바로 그 대순 틀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거기에 구조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본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문장들이 수없이 쌓여있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배웠던 여러분 어법에 대한 원리 중에서 거기 나와있는 문장의 올바른 구조 익히기 수일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 풀었던 10번까지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드디어 여러분이 각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장별 공부를 하는데요 동사 흥분되죠 이때부터 여러분 재미있는 영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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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